쉬는 시간이니? 네, 근데... 어디세요? 아, 엄마 지금 막 학교 도착했어 이따가 할머니 모시고 가기도 해야 돼서 있던 일 다 취소했거든 네? 아이, 너는 안 와도 괜찮다고 했는데 요 몇 달간 엄마가 느낀 게 좀 많아 너 진학 상담인데 와야지 당연히 여보세요? 다연아? 네네, 듣고 있어요 얼른 내려갈게요 아, 미안해, 미안해 미안? 우다윤희? 우다윤희? 어휴... 어휴... 뭐 하는 거야 지금? 안 믿겨? 사실… 나 너 좋아해 뭐? 이 안에 너 있다 미쳤냐 너? 어 그렇지? 너 뭐라고 그랬냐? 네 안에 뭐가 있다고? 아니 그게 아니고 이라 이 씨 아니야 아니야 아유 나는 얘랑 색깔랑 똑같네 그래요? 네 앞에 막공이랑 있어요 다연이 상담 끝나고 지나가는 길에 모시고 갈까 하고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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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진짜요? 왜들 그래요? 아니에요. 아 맞다. 오늘 축제 시험 보는 날이었죠. 시험 못 봐서 그러는 거구나. 막방아 너희가 어디가 가져라. 어? 진짜요? 아니 그걸 끼고 공부하면 영어가 잘 될 줄 알았는데 아니야 기만 그냥 시끄럽고 뭔 말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지. 공부는 안 했으면 억울해진 않지. 머리통에 구멍이 났나 돌아서만 까먹고 돌아서만 까먹고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 뭐래요 공부를 하면은 들려요 말이지. 아니 혓바닥에다가 무슨 버터를 발라놨는지 아니 콕끊은 놈들은 그냥 말은 그냥 아 엄마 또 맛보기 있는데 아우 너는 좀 앞을 보고 운전을 해야지 큰일 나버렸잖아. 뭐가 자꾸 이상한 소리 하니까 그렇잖아. 어 엄마 앞차는 시 내려요. 어머 어머 아 정말 최선. 아니 이 집에서 살림이나 하지 왜 바뀐 난리야 이 아니 뭐 처럼 놈이 다 있어? 안 그래도 기분이 꿀꿀 해는데 아, 뭐? 이런 ㅆ... 나 지금 뭘 알았어? 젊은 놈이 이제 ㅆ... 물었나? 왜, 말이 그말? 아니, 뭘 빼먹으러 다 있어 그러냐? 엄마! 그만해! 막방할머니! 지창이가 어디 오세요? 노망들었다! 노망들었다!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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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말해줄까요? 네! 노망들 할머니! 네! 그래서 노망이 들어서 어쩐다는 거야! 아직 말 안 끝났거든요? 어서 집에 가서 푹 쉬시죠, 노망들 할머니들! 정혁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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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다윤, 못따라가게 하려는 거지? 우, 우다윤? 너 우다윤이랑 무슨 관계냐? 야, 무슨 관계냐니? 그냥 학교후배지! 이게 똑바로 말 안 해? 야, 진짜야!